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는 한일 강제병합에서부터 올해 광복절까지 굴곡진 우리 근현대사를 120년간 동안이나 지켜봐온 무궁화 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무궁화가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피웠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무궁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은은한 분홍꽃을 피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가지마다 피어나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지난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된 강릉방동리 무궁화를 보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것이 우리나라의 한 그릇뿐이라 해서 하도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강릉박시 종중제실에 있는 무궁화는 높이 4미터에 둘레는 146cm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은 천연기념물 무궁화는 어른키를 훌쩍 뛰어넘어 올해도 무궁화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함께 지정됐던 백령도 무궁화가 최근 고사했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무궁화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무궁화 나무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한산 남궁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잠시라도 생각하고 현재 있는 나의 위치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번쯤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반갑죠. 한일 강제병학과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거쳐 최근 일본의 경제보부까지 격동의 근현대사를 모두 지켜본 강릉방동리 무궁화는 매일매일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